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좀 개약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무를 다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공직자들은 저마다 위치해서 수행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4.15 총선 관련한 파주월의 21장의 투표지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변호사하고 또 파주월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투표지 21장의 실종사건에 대해서 직접 파주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맡은 경우에 고소죠 고소.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록에 분명히 당일 투표 현장에 투표지 가운데 한 장은 절치선이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자에게 교부가 됐고 20장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인 문건인 투표록에 기록이 됐으면 그게 당연히 재금표장에서는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를 했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전체를 새로 만든 투표지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재금표에 등장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웬만하면 고향지청의 이건정검사가 봐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있게 일처리가 미숙하니까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뭉개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파주경찰서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야 되고 지금 젊은 분들은 한참 가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법, 비리, 부정, 사기 이런 것이 만연하고 그것을 단속해야 될 그런 경찰서도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집회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참 그러니까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아마 수요일 날 집회가 파주경찰서 모아입니다. 아마 이제 집회 그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님, 전 뉴로 노르웨이 대사께서 사유로 부정선거 가짜 투표지 고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는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주경찰서에 일한 파렴치한 작대를 엄하게 규탄하는 자유애국투사들의 집회가 8월 9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렸습니다. 엄청난 분노의 아우성으로 인해 파주경찰서는 내일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파주까지 가기가 용이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법을 여러분 수사해달라 이런 수준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역주행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수사를 좀 재발해달라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출동을 못 했은다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민경욱 tv에서 실확중계를 한 모양입니다. 파주경찰서는 당장 금촌 이동 부정선거 투표지를 수사라.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관위 사람들이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정거봉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개표가 끝난 이후에 보관하고 있던 여러 통의 그런 투표함을 원래는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다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5% 조작값.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박정 후보한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발표 따로 개수 따로 온 겁니다. 발표 따로 개표 상황표 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것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야 되는 거죠. 수만 장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투표함마다 당일 투표지 박정 후보 몇 표 사전투표지 몇 표로 이렇게 돼 있을까 그거에 다 맞춰서 이렇게 표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해보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그 다음에 뭐죠 좌우여백 상하여백에 다른 투표지 붉은하살표 투표지 뭐 이런 것이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그냥 언모론이라든지 사전투표 조작설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의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왔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덧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내가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참 앞으로 지탱이 되려면 선거는 가장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질서 가운데서도 기본질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선거 사기꾼들이 원하는 대로 체제를 몰고 갔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 알려진 상태에서 결국은 이걸 덮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국민들이 다 잠잠하게 있겠느냐 본인들이 계산을 하겠죠 뭐. 어떻든 간에 나서 자란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불법이 성행하게 될지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선거 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를 넘어서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도 그걸 덮고 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파주을 검촌 2투표소에서 21장의 당일 투표 실종사건은 너무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파주 경찰서의 관계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렇게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책이 이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실체를 다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금 이 책은 도둑놈들 5권인데 이 책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선거에서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들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이 된 선거 부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이 책들이 널리 올해 꽃 향기처럼 퍼져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다시는 참정권을 외부의 불순한 세력에 의해가지고 약탈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